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외래진료 휴진을 결의한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정상진료했습니다.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교수들은 매주 금요일 진료과별이나 교수별로 외래진료를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예고했지만, 자체 조사 결과 외래진료를 중단한 진료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에는 신경과 등 일부 진료과가 휴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선대병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도 외래진료를 휴진 없이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기상캐스터